예스, 블랙이글 히어로스, 썬데이 S팀, 네 함께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메대를 먼저 수여하겠고요. 2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레벨 5 코엘 2위는 썬데이 S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1위는 블랙이글 히어로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The champion for the 레벨 5 코엘 2위는 블랙이글 히어로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잠시 기념체를 하다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념체를 하겠습니다. 멋진 경기 고맙습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경기장 뒤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레벨 6 코엘 2위의 스타트 종목에 대한 시상 함께 하겠습니다. 썬데이 이후 선수 여러분들, 경기장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조금 뒤쪽으로 오실까요? 그리고 역시 참가 메달을 함께 수여하겠습니다. 레벨 6 코엘 2위의 스타트 종목의 1위는 썬데이 유 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레벨 6 코엘 2위의 스타트 종목의 1위는 팀 선수 여러분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레벨 6 코엘 2위의 스타트 종목의 1위는 썬데이 유 팀과 페닉스 팀 함께 경기장으로 모시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팬 new 팬들의 멤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두 번째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경기장 2위의 파트 종목으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, 축하드립니다. answered 글 Cameron en 다음, 팀 포닉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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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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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Thank you very much! Very good! Beautiful performance! Thank you!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계십니다! Congratulations! 축하드립니다! 그리고 1, 2, 2 선수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! 고맙습니다!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사과드리며 정정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! 팀 지어 레벨 1 종목에 저희가 챔피언 TD 팀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빠졌어야 하는데 저희가 집계가 다소 우려가 있었습니다! 그래서 순위가 변동이 됐습니다! 팀 지어 레벨 1의 1위는 블랙 이글 풍부 판도가 차지하게 됐습니다! 그리고 자연스러운 2위는 챔피언 TD가 됐습니다!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며 그러나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노력을 다해줬던 모든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! 고맙습니다!